뉴욕시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택에 머무르며 가능한 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자택에 머무르며 주치의에게 연락하세요. 자녀가 아픈 경우 자택에 머무르게 하세요. 진료가 필요한 경우 311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근무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외출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습관을 드리도록 하세요. 손을 깨끗이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코나 입을 가리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타인 사이 더 넓은 공간을 유지하세요. 가능한 6피트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및 친구들과 전화, 문자, 화상 통화 등을 통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좋지 않은 경우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자를 방문하지 마시고 자신이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 불필요한 모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발령하는 경보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공식 경로로 발표된 사실과 정보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괴롭힘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311번으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